인천경찰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8일 인천시험장 56곳 주변 도로에서 특별교통관리를 진행합니다. 경찰청은 시험장 주변의 경찰관 391명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235명을 배치하고 순찰차와 경찰오토바이 등 차량 127대도 투입합니다. 시험장 반경 2km 이내에 간선도로에 경찰관을 배치해 대중교통과 수험생 탑승 차량을 우선 통행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시험장 주변 불법 차량 단속을 통해 혼잡을 막을 계획입니다. 영어 듣기 평가시간인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5분에는 긴급출동 시에도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소음 유발하는 대형 화물차량은 시험장에서 먼 도로로 우회시킬 예정입니다.